이슬한번째 위스키 Q로 몰트라이 요즘에는 인기가 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노키아 핸드폰을 제외하고서라도 최근 핀란드에서 괜찮은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급 충류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Q로는 2014년에 같이 사우나를 즐기던 5명의 친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다수의 수상 경력을 보유한 지인으로 더 잘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웹사이트와 비디오에서 비춰보건대 그들이 탈의하는 것에 약간 집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 나라에 대한 우리의 진부한 선입견일 뿐입니다 혹여 핀란드인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이 영리하게 탑화되는 걸 보고 싶다면 이들의 몰트라이 론칭 비디오를 시청해 보기를 권합니다 비디오에 수염이 덥수룩한 누드의 남성을 특히 주시해 보시죠 2분 30초 길이의 비디오에 핀란드에 대한 거의 모든 클리셰를 꽉꽉 채워 넣은 동시에 자사의 전 제품을 거기에 전부 연결 지어서 보여줍니다 그들이 꽤나 수원 좋게 표현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비디오가 유쾌하기 때문에 핀란드인들은 모두 과묵하고 내성적이라는 우리의 안원한 선입견을 산산조각 내버려도 기꺼이 눈감아 주기로 합시다 이후 진출에 대한 산업 규제 완화와 핀란드 중류 산업은 근 20년간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었고 최근에는 매우 인상적인 제품들이 랩민케인엔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보틀로 말할 것 같으면 47.2% 알코올 도수로 100% 핀란드산 통밀 호밀로 만들어졌고 새 미국산 오크통에서 숙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핀란드가 자작나무 숲으로 빼고 칸 영영 햇빛이라고 들지 않는 우중충한 동네라고 생각했다면 이를 믿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한 양의 고품질 호밀과 보리가 이곳에서 재배됩니다 정부가 여전히 모든 중류소에 소매, 판매를 통제하고 있다지만 이곳의 양조 및 중류 산업의 출현 및 부응은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다 멋들어지게 혀를 꼬는 핀란드어는 우리에게 집에 가서 소고차림으로 아리롭지 술에 취하는 곳으로 번역되는 칼사리케니트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이를 위해서도 사우나도 필요 없습니다 62번째 위스키 라벨5 클래식 블랙 이전 개정판에서 녀석을 소개했다가 저는 소셜미디어에서 키보드 워리어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위스키를 찾아내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프랑스 슈퍼마켓 진열대 터줏대감인 이 녀석이 가끔 영국에서 발견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기에 여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사실 위스키 에어가들이라면 들어보았을 법한 라벨5는 연간 250만 상자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는 세계 10대 베스트셀링 스카치 위스키 중 하나이며 이는 여러 유명 브랜드도 부러워하는 기록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위스키가 우수하다는 증거는 아니며 더 좋은 위스키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한 가성비를 지닌 것은 사실이며 버틀당 15파운드라는 가격은 너무 환상적이어서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 회사 라마티니 퀘즈는 1969년에 처음 녀석을 출시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기업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가족 기업은 1934년 이래로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10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1600명 이상의 임직원을 보유한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큰 증류주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인상적인 업적입니다 2004년에는 베스케이트 근처에 블렌딩 및 병입 작업을 위한 첨단 그레인 증류소를 개장했고 이후 글랜 마레이 증류소를 사들이고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커티샥을 사들여 호기롭게 재출시하는 등 스커트랜드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가독성이 좋고 검색, 인터페이스가 잘 갖춰진 라벨5의 웹사이트는 스카치 위스키와 블렌딩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만든 위스키 칵테일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있는 최상품에 위스키를 넣어야 칵테일 안에서도 특유의 풍미가 오롯이 느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좀 더 튀지 않는 은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칵테일 마니아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만 그리고 저도 가장 트렌디하다는 칵테일 바에서 이 녀석을 발견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지만 저같이 캐주얼한 방구석 바텐더에게 라벨5는 재미있는 그대로 살려주면서도 실패할 확률, 비용, 그리고 칵테일을 조제하는 데 드는 막연한 두려움은 없애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만약 운 좋게도 싱글 그레인 라벨5 버거운 배럴을 우연히 발견한다면 당장 녀석을 진열대에서 집어드십시오 이상입니다 63번째 위스키 라가블린 8년 2016년은 라가블린이 창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어찌됐든 오래된 업장이란 건 매 한가지입니다 1880년대 알프레드 버나드가 이곳을 들렀을 때 매우 훌륭하다 라고 기술했던 라가블린의 숙성 연도가 8년이었기에 이 녀석은 처음에 200주년을 기념한 8년 숙성 한정판 익스프레션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16년 숙성과 거의 같은 가격에 출시되어서 SNS에서 압평이 넘쳐났지만 이후 코어 제품군에 추가되었으며 가격은 약간 내렸습니다 이렇게 작은 잡이라도 남겨준 것에 감사합니다 라가블린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인지도를 국가하고 있습니다 앞선 문장은 1930년에 아이네아스 맥도날드의 저서에서 발췌한 구절인데 그때 이 녀석의 명성은 더욱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강한 페놀향에 피트향 짙은 아일라 위스키를 추정하는 팬들에게는 이 위스키가 무조건 최우선 순위이겠습니다만 짭짤한 풍미를 선호하는 아드백 추정자들도 마음만치 않게 열성적입니다 세간의 평은 갈리는 편입니다 불을 지필 때만 사용하고 마시지는 마시오 라고 마스터스 오브 몰트 사이트의 한 고객 리뷰는 이렇게 신랄하게 시작하여 자백스향이 코를 찌르고 거기에다 석유향을 끼얹은 듯 불쾌한 잔향이 입안에 계속 맴도는데 마치 독국물이라도 마신 것 같다라며 이어 설명합니다 조심스레 추측해 보건대 아마 이 논평가도 저처럼 우악스럽게 피트향이 강한 위스키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후회 같은 사이트에서 또 다른 한 팬은 강인한 피트향이 한바탕 휘몰아친 후에도 꽤 여운이 남는 편입니다 진한 피트향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기에 이 녀석에게 점수를 매기기 힘듭니다만 분명 제가 주의를 주고자 하는 바를 다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2018년 디아지오의 글로벌 몰츠 홍보대사는 아름답도록 눅진한 최고급 핫초콜릿에 8년 숙성 라가블린을 듬뿍 넣고 크림을 살짝 얹은 라가블린 핫초콜릿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 25년 숙성 8,000병이 출시 당시 800파운드에 공급되었는데 현재는 4,000파운드는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샤르보넬 에워커의 우한 핫초콜릿 한 통 가격으로 10파운드 지폐 한 장은 추가로 따로 빼두셔야 할 겁니다 64번째 위스키 라프로잇 쿼터 캐스크 왜 안나오나 했습니다 다국적 대기업인 짐스 안토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보모어의 자매중류소인 라프로잇은 호불호가 갈리는 아일라 위스키의 원조격입니다 로스씨 공작은 아주 유명한 팬인데 녀석에게 왕실 보증서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1934년 작가 제임스 히터커는 라프로잇을 아주 더럽고 비참한 곳으로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 라프로잇에 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두 명의 쾌활한 현지 여성들은 킬트를 입고 늪지를 누비는 강인한 남자를 떠올리게 한다고 답해주는 등 의견은 분분합니다 쿼터 캐스크 병입은 더 작은 캐스크들이 증류주 숙성에 사용되었던 백여년 전 유행했을 법한 위스키 스타일을 재현하려는 아주 멋진 시도입니다 이는 당시 양조업에서 퍼킨이 많이 사용되어서 비교적 구입이 자유로웠기 때문이었거나 작은 캐스크가 대중들에게 판매하기 좀 더 용이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당시 증류업자들이 낭만적으로 마케팅했듯이 밀수업자들이 운반하기 쉬운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세 가지 모두가 나름의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위스키는 작은 통에서 더 빨리 숙성되며 캐스크 우드가 위스키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라프로익은 냉각 여과를 하지 않고 48%의 꽉 찬 알코올 도수로 병입한다고 하니 가히 칭찬을 할 만합니다 그 결과 적어도 제 견해로는 10년 스탠다드 숙성 버전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는데 더 둥글고 더 생생하며 더 풍성하고 더 달콤해졌습니다 라프로익에서 기대할 만한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입니다 라프로익이 짭짤하고 피트향이 나고 페놀향의 풍미 좋은 클래식한 아일라 몰트 스타일을 대표할 만한 훌륭한 녀석인 건 알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프로익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단지 2021년 국제와인 및 증류주 경연 대회의 심사위원들이 오크 피니쉬, 뽀오크 그리고 표준 숙성 10년 제품들보다 이 쿼터 캐스크를 선호했다는 점을 주목했으며 적어도 이번만큼은 옛 방식이 정말 최고였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65번째 위스키, 린도어스 오래전, 그러니까 1494년 어느 날 어쩌면 꽤 따분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한 석이가 스코틀랜드 중세 궁정 국고록의 라틴어로 린도어스 수도원의 존 코르 수사에게 아쿠아 비테를 만들기 위해 메가 8볼을 보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아쿠아 비테를 마셨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짤막한 글 한 줄 덕분에 린도어스는 스카치 위스키의 본고장으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실제로도 기록상의 양을 보면 8볼은 오늘날 중류소가 약 1500보트를 중류하기에 충분한 양의 외가이므로 5세기 전에 이곳에서 일종의 수제 중류 작업이 있었다는 데에는 동의할 만합니다 이와 같은 견해가 업계와 오늘날 중류소 소유주들이 대중들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바이고 저 역시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만큼 무례하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자면 1559년경 존 녹스가 이끌던 종교개혁 폭도들은 이곳의 모든 것을 파괴했고 부지의 현 소유주인 맥켄지 스미스 가문이 2017년 12월 이곳에 멋들어진 증류소와 방문자 센터를 짓고 증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린도어스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훌륭하게도 그들은 최소 5년이 될 때까지 위스키를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중에는 MCDXEIB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매우 즐겁고 독특한 로우랜드 싱글 몰트를 기다릴만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수도원 유적의 유물들을 둘러볼 수 있는 작지만 우아한 방문자 센터가 있으며 파이프 지방에서 가장 쾌적하고 한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증류소를 방문하는 동안 이 책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며 린도어스 사업체의 설립을 도운 증류업계의 전설적인 인물인 짐스원 박사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는 사려깊은 전신물에 주목하세요 그는 살아생전 그 어떤 늙은 수도사보다 증류에 대해 더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화중학목 첫인부터 첫인회 두어는 첫인회 첫인회 첫인회로 museum 첫인회 첫인회 바이러스 첫인회 첫인회 첫인회